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원리가 작용한다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잘 통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미우면 끝 이게 아니고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미워도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난 아내 고매를 또 설득해 가지고 데리고 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시대에 어떻게 펼쳐가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강국 이스라엘의 당시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아합은 주전 876년에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을 제위했고 성경은 그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상 16장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아합일 정도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합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유는요 첫째는 부강국을 설립을 한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그가 답습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 바알의 딸 공주죠 그런데 그 아버지 엣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의 사람 바알이 함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 엣 바알이라는 왕이 얼마나 우상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인지를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신화에 의하면 바알의 누이 동생 아니면은 아내로 알려진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엣 바알은 본래는 아스다롯 여신전에서 신전에서 사제로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 간악한 사람이 엣 바알입니다 이세벨은 그런 사람의 딸이니 오죽하겠어요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온 이스라엘 안에 그러지 않아도 우상이 넘쳐나던 곳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넘쳐나게 된 거죠 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도 이세벨도 아주 간악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 찌든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캄캄한 부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거기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흑암의 세상에 빛의 자녀들이 견디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고통이죠 세상에 동화될 수도 없고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세상과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는 거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데 이것에 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합니까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을 얻어 먹을 때 코로나 그것 때문인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잘해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 속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억울하게 먹기도 하고 당하기도 할 때 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일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인데 아합과 이세벨 그 치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그 전하는 메시지 내용을 아합 왕이 싫어해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첫 번째 전달한 말씀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가뭄의 예고였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루아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슬이 굉장히 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슬보다 비에 의존하지만 그 땅은 이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이나 없을 거다 여러분 그런 예언하면 아합과 얼마나 관계가 더 틀어지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왕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맞추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잘 아시는 거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그쳤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대미나 저수지가 없는 그 당시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싹 타주고 들어가는 거죠 오죽하면 아합왕이 직접 국내 대신 오바데와 함께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어디 샘 구멍 물 나오는데 있나 찾아다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 모습이 열한기상 18장 5절과 6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데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데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왕까지 나서서 물을 찾아다녀야 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지경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 아합이 이 엘리야를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만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3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 아합과 만날 때 이 아합의 가슴 속에 엘리야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열한기상 18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바데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합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모르고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죠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고통이 마치 교회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신의 죄를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후에 전개된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왕과 직접 맞붙어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 왕이 우상 숭배자니까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매상 꼭대기에 모으고 내기를 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재단의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죠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신들의 신을 불렀지만 깎아 만든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하겠어요 저녁 소재 드릴 무렵쯤 됐을 때 엘리야가 재단을 준비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재단에 응답하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11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 되심이 그곳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서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전체 중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갈멜산의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응답해 주신 그 장면보다도 더 가슴 속에 스며드는 감동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왜 더 감동적으로 우리 가슴을 적셔 들어오느냐 하면 엘리야가요 그렇게 악한 사람 아합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아합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왕은 용서받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아합을 위하여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기 전에 오늘 본문 41절에서 아합에게 먼저 말을 건네죠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가요 마치 아합의 최측근 인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 감정대로 하면은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너무 악해 이런 사람 당장 권자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당장 멸해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도 건네기 싫을 텐데 아합에게 이르되 이게 오늘 설교 제목 아닙니까 상종하기도 싫은 그 왕에게 엘리야는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그 말도 보통 말이 아니라 아합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전에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말했던 그 장본인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큰 비소리가 있다고 가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아합에게 말을 건넨 것이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설교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우로가 그치게 만들었잖아요 나라 구석구석에 우상을 꽉 채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당장 권자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당장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엘리야는 무릎을 꿇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엘리야라면 하나님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려서 처단을 해주세요 저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그런 거는 제발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기꺼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을 보면서 선지자 요나가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너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살게 하라고 하잖아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긴커녕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건 잘 아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선지자인데 왜 정면으로 하나님께 불복정하는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니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만은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기록을 보면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아주 번창한 도시인데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그 백성들을 학살하고 사륙하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이 아수르고 그 중심이 니누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아니 어쩌자고 나보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나 내가 죽는 게 낫지 나는 절대 니누에는 못 가 이게 요나의 불편한 심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니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런 악한 통치자가 있고 백성들이 다 우상에 빠지고 형편없는 나라가 됐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은총의 비로 적셔주시는 것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에 엘리아는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두 사람이 거기 등장했죠 율법을 대표한다는 모세께서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아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아는요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엘리아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나 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을 받아들여서 엎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정말로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 그가 아합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비를 주시는 겁니다 열한기상 18장 1절을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기로 비를 내려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고 계시다는 걸 이 엘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나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면 저 악한 왕과 왕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 이게 엘리아의 마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비를 주시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나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아는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온 힘을 쏟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다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동작인데 그렇게 하면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아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개인적인 미움 왕에 대한 불만 분노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신을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들이신 예수님과 통하는 것이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들인 사도행전 7장의 스대반 집사님의 그 모습과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의 고통이 길어지면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많은 질문 섞인 기도를 드리는데 지난주에는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셉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열쇠가 안에 있다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실히 살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저는 또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해서 따라야 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감정적으로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너희 속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합을 왕자에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했던 엘리아처럼 무릎을 꿇었던 그처럼 한국교회도 무릎을 꿇어라 교회를 비난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나쁜 정책을 만들려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를 위해서도 무릎을 꿇어라 너희 분노는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서 은총의 비가 이 땅에 내리도록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힘을 얻어서 사회를 제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담는 데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가 451장 가사를 보면 주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렵지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감정과 개개인의 분노를 다 내려놓읍시다 성도님들 주변에도 밉고 또 미운 아합이 많을 거예요 도저히 못 봐줄 이세벨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다가서서 아합에게 이르되 하는 것처럼 상종하지 않겠어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주변의 아합과 이세벨을 위하여 무릎을 꿇도록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악한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 무릎만 꿇어주면 되는 건가?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엘리야는 아합을 스스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어렵지만 무릎을 꿇고 비가 내려서 이 통치자가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자기 사명 다 했어요 그럼 아합과 이세벨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나벗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의로운 사람 나벗을 죽이고 악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심판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에 피를 개들이 핥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분노와 감정들은 다 내려놓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이 역사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뜨거운 믿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백성들 통치자들 위해서 무릎을 꿇는 중보적 기도의 재물이 되는 사명 그거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엘리야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존귀케 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받아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